박물관이 살아있다? 출발! 여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공간마다 도장이 있어요. 그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사은품을 준다고 해요. 첫 방문에는 장난감과 함께하는 토이빌리지가 나와요.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. 게임 속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게임 빌리지에 가서 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. 장풍 그림 앞에 가시면 이렇게 깜짝 놀란답니다. 그 밖에도 여러가지 포토존이 있어요. 짜잔 이렇게 천사가 되기도 하고 사랑을 뿅뿅뿅 날려줄 수도 있는 박물관은 살아있다. 오, 잘하는데? 가족들 모두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어요. 거인이 살 것 같은 나라와 겨울왕국 모습도 있고 멋진 조명도 가득해요. 게임도 할 수 있어요. 아이고 오, 적을 이기고 있어? 오, 잘하는데? 오, 잘하는데? 오 왼쪽으로 누르면은 크게 볼 수 있고 오른쪽으로 지둘 수 있고 오, 그렇게 이겨라. 그렇게 죽여. 사실 왼쪽으로 누르고 조준해서 랍, 랍, 랍 밖에 없어. 랍, 랍 밖에 없어. 어떡해. 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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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. 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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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.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도 있고요. 이렇게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미난 공간도 많아요. 예쁘다. 와, 물방울. 우와. 멋있다. 예쁘다. 아, 신발 뭐 그렇게 하지 마. 가자. 연인끼리 오면 굉장히 알콩달콩 설렘주의. 그리고 이렇게 재미나고 웃긴 사진도 많이 많이 남길 수 있어요. 재미난 사진들을 많이 건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. 마지막엔 이렇게 포토카드를 구매할 수도 있어요. 저희는 다섯 장이나 구매를 했답니다. 그만큼 소장 가치가 좋더라고요. 저희 아이도 매우 매우 행복해했고 엄마 우리 또 가자 또 가자 그랬답니다. 저희가 또 다른 무언가 고증할 수 있습니다. 이 지나가게는 이런 과정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랬답니다. 감사합니다.